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셀럽들의 각양각색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늘부터 FOMC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완화 기조 정책을 유지할 때 이익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밤 CNBC 보도를 통해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익이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큰 S&P 500 종목 디즈니가 PE 55.9라고 분석이 됐고요. 엔비디아, 그리고 홈 디포, 엑손모빌까지 나열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과 투자자들은 내일 공개될 FOMC 회의록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또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과 종목들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고문님 궁금합니다. 네, 국민정캐스터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역시 FOMC 회의 이후에 투자 전략을 세워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종목을 콕 찍어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CNBC 프로부터 해서 지금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플레이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프라이싱 파워입니다. 가격 결정권을 가진 회사들에 지금 투자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BOA가 1월 달부터 계속 주장하는 게 애플, 인텔, 콜콤, 웨스턴 디지털, 오라클 그다음에 케터필라 이런 것처럼 자기네 어떤 산업 영역에서 가격 결정권을 가진 거기를 투자를 하라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BOA는 기본적으로 리오프닝 트레이드의 신봉자입니다. 그래서 순환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장에서의 그런 어떤 결정력이 굉장히 높은 회사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는데 지금 보시면 디즈니, 엔비디아, 홈 디펀, 엑션모빌 다 보시면 경기 민감지고요. 그다음에 특히 엑션모빌이 들어온 게 국제 유가가 이렇게 급등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꾸꾼히 가는 부분들이 가는데 이거를 우리한테 넣으면 이래요. 디즈니에 이것이 맞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디즈니에 상대된 건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주식들이고요. 엔비디아는 우리 IT로 가시면 되고요. 홈 디펄이 우리 소비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재개가 되니까 집을 많이 고치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거는 소비재로 보고요. 엑션모빌 아시겠지만 S-OIL이나 또 이거는 포스코까지도 영향이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재미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거 자료들 많이 갖고 축적을 해놓으시고 내일 결과 보고 움직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플레이북 연준, FOMC 이후에 투자를 어떻게 가져갈지 힌트를 좀 줬는데 이것도 한 켠에 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이야기, 다음 셀러비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시장 퀘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반대로 연준이 양적 완화를 축소할 때 긴축에 대한 시나리오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CNBC에서 긴축 발작이 우려가 되고 이 테이퍼링 기간에 어떤 종목들이 수익이 좋았을지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자, 지난 테이퍼링은 2013년이었습니다. 당시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종목,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9.7%의 수익을 냈었다고 하고요. 이후로는 아마존 46% 가격 올랐다고 하네요. 또 제너럴 모터스와 나이키도 수익권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내일 FOMC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 기사에 대한 분석 역시 스튜디오에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테이퍼 탠트럼이 나타났을 때의 좋은 수익을 보였던 과거의 한번 역사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산업적인 변화는 2013년에선 경험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4차 혁명으로 하고 IT에서 지금 또 에너지 1이 바뀌고 있는 진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변곡점으로, 패러다인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것들은 다 보시면 가격 결정력이 높고 지금 우리 강인종 캐스터가 얘기해 준 수익률은 12개월 동안 낸 건데요. 지금 이게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고는 하시되 이 부분이 지금은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형태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애들로 얘기합니다만 이거와 반대되는 것을 여러분 찾으시는 게 훨씬 더 국내 주식을, 수익률에 있어서는 좀 더 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그러면 어디에 해야 되느냐.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장도. 성장주로 이번 만약 긴축을 한다는 긴축 발작이 있을 때는 성장주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니까. 이러면 애플 초기 때 주가 사는 것 같은 기쁨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테이퍼 텐트로 긴축 발작이 나타났을 때는 성장주들이 한번 출렁거릴 거고 그럴 때 오히려 줍줍해야 한다. 저가 매수를 하는 것도 찬스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거, 과거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내일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시장이 아마도 내일은 뉴욕 증시도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을 상황이니까요. 내일 상황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으시는 것도 오늘 어차피 지금 우리가 고점들 찍고 지금 사실 굉장히 관망세거든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약간 늘리는 것도 오늘 굉장히 좋은 내일을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리 좀 대비를 하는 의미에서 스페어 공간을 좀 마련해놓자 현금을 보유하면서 현금화 시키면서 조금 대비하는 전략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셀럽, 해치펀드 매니저이자 억만장자인 폴 존스의 말말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의 이제는 조금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연준이 이렇게 말한다면 Things are good, 일들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곧바로 인플레이션 트레이즈, 인플레이션 거래에 참여할 것입니다. 바로 상품과 크립토, 암호화폐, 그리고 골드, 금 같은 걸 사 담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계속해서 무시를 한다면 투자자들에게 인플레이션 거래에 전부 다 참여해라 라고 하는 거다라는 약간의 풍자를 보였습니다. 자, 이 말말말에 대한 이야기 앵커님과 고무님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다양한 셀럽들의 말말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미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폴 튜더 존스인데 어제도 살짝 언급이 됐지만 폴 튜더 존스는 인플레이션 만약에 연준에서 별 언급이 없으면 지금 본인은 인플레이션 올인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전문을 보시면 뭐를 설명하고 한 끝에 이 얘기가 나왔냐면요. 자기 현금 비중 늘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금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한다는 것을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 끝에 지금 인플레이션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예금 늘리겠다는 얘기들을 먼저 했고요. 튜더 인베스먼트가 그러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은 굉장히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도 지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만약에 금리가 인상된다면 현금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CNBC와 인터뷰 중에 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지금 위험 회피 자산인 금과 등등을 사는 거는 그거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 튜더 존스도 어쨌든 현금화 전략을 조금 쓰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제이미 다이몬, 제이피 모건 회장도 똑같은 얘기했죠. 똑같은 얘기했죠. 현금 가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에 대비한다 지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이를 잘 한번 체크를 해드렸고 이제 결국에는 내일까지 한 24시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어떤 FOMC에서 이야기가 나올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최영호 고문과 함께 FOMC에서 나온 이야기들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영호 고문과 또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한번 저희 잘 준비해서 긴장하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